여자잼민 세명이예요 선생님 진짜 잘생기신거 같애요 어..고맙다 거기까진 뭐 괜찮은데 그..저는 어때요?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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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넣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썰을 풀 날인데요 모두 환호로 맞아주세요 좋아요 썰을 풀 때 주의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 채팅방이 마치 어..처음 들어온 사람이 와 와나나..몇천명 보고 있는거 아니야? 라는 착각이 들 수 있을 만큼 활발한 채팅창을 어..썰을 풀 때 필요를 요하고 있으니 정말.. 큰 리액션 채팅으로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저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백수, 스트리머, 아니 개그맨, 변절자, 스트리퍼, 유튜버, 가짜코 가짜코는 직업이 아니지 웹툰 작가 지망생 페라리 소유자는 직업이 아니지 설마 만화가 아닐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 직업은 웹툰 작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웹툰 작가가 아니다 변절자다 웹툰 작가 지망생이다 까고 내려도 이번에 풀 썰에서처럼 저를 부정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 저는 며칠 전 저기 일곡 중학교라는 곳에 웹툰 작가로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잘못 간다 어떤 새끼야 일곡 중학교라는 곳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광주 쪽에 있습니다 도저히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차로 갔었습니다 일곡 중학교에 도착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 딱 섰어 그럼 이제 학교 앞에 경비실 같은 게 하나 있잖아?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뭐 그냥 들어갔지? 들어가니까 막 중학교 특유의 청량한 소리 뭔지 알아? 나는 이제 딱 서가지고 아련한 붐이 딱 나와서 이 재민이들 보고 있으니 나의 어린 시절 그때가 떠오르는군 갑자기 남학생이 학교에 축구하다 어! 이러는 거야 아.. 올게 와버렸군 어! 와나나다! 어! 와나나? 축구하는 애들 막 공 들고 뛰어오고 구령대 앉아있던 여자들 어! 와나나래야! 막 뛰어오고 막 몰리기 시작한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 상상을 했어요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거기 30분 동안 서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반갑게 뛰어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누구냐고 선생님들을 따라서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학교 일곡중학교가 이게 막 신식 학교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다졌을 때랑 똑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와! 진짜 뭔가 추억 돋는다 막 강연이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있단 말이야 학교에 딱 들어갔어 운동장에서는 나를 몰랐지만은 여긴 이제 애들이 오고 싶은 애들이 웹툰 작가와 꿈이고 나를 아는 애들이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미리 와있는 학생 한 명 있었어 지금 이 친구는 일찍 와서 자기한테 어떤 롤모델일 거잖아 내가 그래서 나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아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얘가 진짜 훌륭한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 친구에게 그래도 최소한 좋은 동기를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언제부터 나를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누구신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여기 나를 알고 온 거 아니니? 아니요 그... 오늘 특화할 시간인 3반하고 6반이 그냥 랜덤 배정돼서 3반하고 6반 학생들이 오는 건데요? 그래서 갑자기 한 한 5,60명 되는 애들이? 잼민이들이 갑자기 자리를 딱 깨앉는데? 애들의 눈빛이 80%가 날 모르는 눈빛에 5,60명이 잼민이들 앞에 서게 됐어요 X됐다 이 에너지 잼민이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노잼이 되거나 좀 얕보이는 순간 애들이 막 소리지르면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내 뺨을 갈길지도 모른다 저 책상 서랍 안에서 뭔가 비비탄총을 꺼내는 거 본 것도 같애 그리고 게다가 애들이 앉고 이제 감독 선생님이 들어오잖아 선생님 한 분의 분위기가 이제 좀 딱 봐도 뭔가 학교의 신세 짱 여자 선생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딱 팔에 딱 긴 다음에 근데 이제 내가 긴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마음을 이제 체미를 걸었지 오케이 긴장하지 말자 그래봤자 상대는 잼민이들이야 맞짱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는 바나나툰이라는 만화를 레진코믹스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했던 바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앞자리 두 번째에 있던 남학생의 고개가 뚱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맨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컨텐츠하고 열심히 방송하고 할 때 날먹 아무것도 안하면 수금만 하면서 토크력을 기웠던 그런 남자 스트리머 바로 쳐 바로 천부적인 광대의 기질을 빛내가지고 강연을 그냥 신나게 해버렸어 근데 내가 생각보다 중딩잼민이들 웃기기에 꽤나 최적화된 사람이랑 알게 된 게 내가 이제 빡빡 하니까 애들이 반응 개 좋아 막 티켓 타가 미친들이 되니까 나도 즐거워 진짜 분위기 좋았어 했는데 내가 너무 신난 나머지 젓됐어 강연이 1시간 강연 10분 쉬는 시간 근데 30분인가 40분 또 강연 요렇게 되어있는 스케줄이었는데 너무 신나게 해서 1부에 프레젠테이션 준비한 거 다 해버렸어 그때 한 번 더 눈이 맞췄어 뒤에 게 교육부장 같은 선생님 이때 해야되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 진짜 인생의 도박 중딩잼민이들을 상대로 이걸 하는 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분은 Q&A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딩 Q&A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중딩잼민이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멀쩡하게 강연하다가 이제 Q&A 시간대 한 명이 정적을 깨고 옆에 또 내가 요즘 애들이 어른 쓰였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근데 방법이 없잖아 질문 있나요? 그래 똥 싸냐고 물어봐라 잘 싼다고 대답해줄게 네 내 방향에서 한시 방향에 안경을 쓴 학생이 손을 듭니다 저 선생님 그렇다면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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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가 있나요? 어... 이제 설명을 해줬지만 반장이라고 알찬 질문들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40분을 반장 혼자 Q&A를 할 수 있냐? 없어 반장도 이제 질문이 딱 떨어졌어 첫 발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럼 다음은 뭐야 그때 그렇게 저쪽에서 또 누가 딱 손들어 아 뭐 적지 않게 벌죠 이런 질문 빠르게 대답해줘 어디 다음 친구 그럼 차 못타요? 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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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Kor 그럴 때 페라리를 탄다고 하는 순간 애들이 그럼 타고 왔어요? 타고 왔어요? 아 오늘 기차 타고 왔는데 그때 애들 눈빛이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라도 몇 개는 받아야 돼 한 열 개가량 받아야 돼 그래! 재민군 질문이 뭐니? 김재원이랑 친해요? 어 친해요 우와아아아아아 애들이 박수 막 김재원 하니까 어 원정상! 원정상도 친해요? 친해요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지도 털리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던 친구들니까 근데 단 하나의 질문이 저를 망가뜨렸어요 그래 친구! 어 뭐야 또 누구나 친하냐 물어보게? 김은별이랑 친해요? 내가 약간 헷갈렸어 나.. 놀리는 건가? 친하지? 걔 내가 방송 데뷔 시켰잖아 진짜? 뭐요? 진짜? 그때 애들이 진짜 상처받는 리액션이었어 뭔지 알아? 우와아아아아아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 있어요 이상형 있어요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 첫 개선 언제 했어요 막 대답을 해줬어 순간적으로 아 불쌍! 하고 나서 그 교육지도 선생님 하고 눈을 딱 봐주셨어요 근데 그 교육부장 선생님이 나중에 들어봤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원하나 선생님 그 아이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다 답변하면서 Q&A를 정성스럽게 해주실 수 있냐 너무 멋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뇌절 질문과 나의 눈물겨운 라이브 똥꼬쇼 를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허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났으니까 애들 악수하고 싸인해줘야죠 어떤 잼민이가 싸인줄이 옆으로 있는데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여자 잼민 세 명이 선생님 진짜 잘생기신 것 같아요 어.. 고맙다 거기까진 뭐 괜찮은데 그 저는 어때요? 요.. 친구야 그 질문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오해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질문이야 너의 동년배의 그 연애감정을 소중히 하거라 아.. 네 그럼 결혼은 어때요? 아주 무시무시한 발칙함들이었어요 이렇게 저의 중학생 잼민이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던 썰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교훈 잼민이들과 Q&A 시간은 강심장만 하라 웨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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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맨